이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성취기준이라고 해서 각 단원별로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그런 성취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수업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학습 요소, 유의사항들이 나와 있죠 학습 요소들은 우리가 백지 복습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키워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차, 등차수열, 등차중앙, 공비 이런 식으로 귀납적 정의, 귀납법, 시그마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백지에다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유의사항 보면 간단한 것만 다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유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면지를 키고 이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에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을 한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 그런 단원인데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가를 한번 봤더니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건 등차수열이 있죠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비율이 일정한 수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수열 단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개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등차수열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등차수열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는 이 아파트를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1층에 A의 1 여기 2층은 A의 2 3층은 A의 3 4층은 A의 4 5층은 A의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 층간 간격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이게 D로서 일정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겁니다 보통 우리가 A의 7을 구하라고 해보면 A의 1 플러스 6D다 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만약에 7층에 가고 싶어요 근데 현재 위치가 1층이라면 나는 몇 층만 더 올라가면 되는가 6층을 위로 올라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개념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만약에 15층에 가고 싶은데 현재 위치가 1층이라면 14층만 위로 더해주면 된다 간격이 D니까 D를 14번을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고 A의 51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 위치가 현재 11층이라면 그러면 40층만 더 올라가주면 된다고 위로 D를 다 40번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나온 게 일반항인데 내가 N층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현 위치가 1층이라면 N-1층 그 간격만큼만 위로 더 올라가주면 된다라는 개념에 착안을 해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된 거고 공차라든지 이 첫째항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N에 관한 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들은 두 번째 일반항 빨리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반항 빨리 세우기 보통 시험 문제에서 공차가 5이고 첫째항이 3이다 이런 식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A1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하면 5N-2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이런 식도 이제 있는데 일반항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A1 플러스 N-1D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DN-D 플러스 A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A의 N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개수는 공차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차가 5라는 게 주어지고 첫째항이 3이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 우리는 일반항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5N으로 시작을 하고 N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3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공차가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첫째항이 7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AN은 아까 전개했을 때 공차 N으로 시작을 했었죠 여기 공식 보시면 공차 N으로 AN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N으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 넣어서 7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첫째항을 굳이 몰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만 해볼게요 근데 셋째항이 1이라는 식이 나와있습니다 일반항을 딱 세워보시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3N으로 시작을 할 거고 3을 넣어서 1이 나와줘야 되죠 현재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플러스 10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A3 넣어서 1이 나오는 그런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번에서 배운 아파트 개념을 활용하고 이 2번에서 배운 일반항 빨리 세우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A의 5 같은 경우에 9라고 나와있고 A의 10 같은 경우에는 19라고 나와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5층에서 10층을 가는데 몇 층 올라가주면 되죠? 5층 올라가주면 되지 딜 5번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이 커져요? 9에서 19로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즉 한 층당 한 칸당은 2씩 이렇게 커져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5층으로 올라가는데 2씩 커져야 되니까 공차가 2라는 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공차를 알았으니까 일반항을 바로 세울 수 있겠지 2N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를 넣어서 9가 나와야 되니까 5를 한번 넣어보시면 현재 10이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의 2 같은 경우에 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뭐 A의 8은 2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엘리베이터 2층에서 8층 아파트 2층에서 8층 가운데 몇 층 올라간 거예요? 6층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딜을 6번 더했다고 그랬더니 몇이 커져요? 25에서 7을 빼주시면 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차는 한 층에 30 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6층으로 올라갔을 때 18이 커지는 거라고 3N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1반항이 그 다음에 2를 넣어서 두 번째 항이 7이기 때문에 2 넣어서 7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1반항이 바로 끝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개념과 1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빨리빨리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거는 리얼 등차 중앙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보통 원래 뭐 1, 4, 7 이런 식으로 있을 땐 얘랑 얘랑 더한 게 이 가운데 거의 두 배다라는 식이 원래 우리가 등차 중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되냐면 여기 확대해봐서 이 7을 갖다가 4로 표현해볼게요 그럼 4에서 3만큼 더한 거고 즉 공차를 더한 거고 이 1 같은 경우에는 4에서 3을 뺀 겁니다 3만큼 더 가고 3만큼 덜 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걔네 둘이 더한다라는 말은 이 더 가고 덜 가고가 죽으면서 그냥 가운데 거 4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a의 2랑 a의 6을 더해서 8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와 6 여기 2와 6의 평균값은 4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a2라는 거는 a의 4를 기준으로 2d를 뺀 거고 a6이라는 거는 a의 4를 기준으로 2d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d, 2d가 죽으면서 a4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a의 4가 8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4가 4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보시면 a4가 4다라는 식으로 바로바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한 번 연습을 해볼게요 a의 원관, a의 3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얘네 둘의 가운데 값은 a의 2가 되잖아요 1 더하기 3 가운데 값은 2층이니까 1층, 3층 얘는 a의 2층에서 d만큼 한층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a의 2에서 한층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 더 올라간 거랑 덜 올라간 거랑 죽으면서 a2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6이니까 a2가 하나의 3이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세 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의 2, a의 4, a의 6 이거 다 더해서 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 값을 a의 4에서 2d를 뺐다 이 값을 a의 4에서 2d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라는 그 말은 이거, 이거, 이거를 더하라는 말과 같게 될 것이고 여기서 더 더하고 덜 더하고가 죽으면서 세 개의 a4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9라고 했으니까 a의 4는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5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a3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얘는 a의 3에서 d를 뺀 것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3에서 d를 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층은 3층에서 2층 올라간 거고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3층에서 2층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5개 다 더하라는 소리는 이것끼리 죽고 이것끼리 죽으면서 a3가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 a3가 10, 5라는 말과 a3는 하나에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시를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고 an과 a20을 구하라고 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a의 4가 7인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a3는 a4를 기준으로 d만큼 뺀 거고 a5는 a4를 기준으로 d만큼 더한 거죠 그럼 d만큼 더한 거랑 d만큼 뺀 거가 없어지면서 a4가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a4가 14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셔야 되는 거는 a의 7이 13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 이 a7을 기준으로 덜 더하고 더 더하고 표현이 되니까 3개를 다 더해서 39니까 하나에는 1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파트 개념을 활용해 주시면 4층에서 7층을 가면은 공차를 3번 더한 거죠 3층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 6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한 층인 2씩 커진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공차가 2라는 점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차가 2인 걸 알았으니 일반항은 2n으로 시작을 할 거고 4 넣어서 7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현재 4 넣으면 8이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넣어주시면 39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아까 1번 이 등차수열에서 이 아파트 개념을 활용해서 내가 몇 층에 도달하고 싶은데 현 위치가 몇 층에 있다면 그 간격만큼만 더 더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층간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1반항을 빨리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공차 등차수열 1반항은 1차식인데 공차 n으로 시작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었고 등차 중앙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가운데 값 그 값을 기준으로 더 더하고 덜 더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께요 요건 이제 번 외 내용 얘기를 하자면 요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보통 dn-d 플러스 a의 1 이렇게 1반항이 쓰이잖아요 그럼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란 말이지 즉 1차 함수라는 말이죠 이제 a2면은 여기 n자리에 2가 들어갈 거고 a가 5면은 n에 5가 들어갈 거에요 약간 1차 함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에 a1 플러스 a의 4 이거 더해서 뭐 6이다라는 게 내용이 나오면 요 1층하고 4층의 가운데 층은 a 2.5죠 2.5 1 더하기 4 나누기 2하면 2.5 이 1을 갖다가 2.5로 표현을 해보면 a의 2.5-1.5d 이렇게 되고 얘는 a의 2.5 플러스 1.5층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수열이라는 거에서 이 n에 들어오는 거는 몇 번째 항이냐라 그래서 자연수밖에 못 들어와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원래 자연수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요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표현을 해도 등차수열에서는 일정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은 요기서 그냥 a랑 a 플러스 3d 넣고 연립방정식을 쭉쭉쭉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뭐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5고 셋째 항이 9고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니까 내가 1.5층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a의 1.5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요기 가운데 값 3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요기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자연수인데 요런 식으로 소수점을 대입을 해도 이 등차수열에서 만큼은 요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일차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 값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3가 5고 a6에서 a4를 뺀 게 4일 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요 말듯이 보기 어려우시면 요렇게 해서 가두셔도 돼요 a4 더하기 4 요런 식으로 4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러면 4층에서 6층을 가는데 4를 더했다고? 그러면 2층 올라가는데 4가 커졌으면 한 층에 몇씩 커지나요? 2씩 커지겠죠? 2층 올라갔는데 4가 커졌대요 그러니까 d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장면 6에서 4를 뺀다 그러니까 6층에서 4층을 내려온다는 거야 이거를 뺐는데 그 간격이 4라면 두 개의 간격이 산 거니까 하나의 n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1반항 우리가 바로 한번 세워보시면 2n으로 시작을 할 거고 3을 넣어서 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6이니까 빼기 1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10을 넣어주시면 a에 10을 넣어주시면 19 요렇게 됩니다 요런 식의 풀이가 있고 이제 또 다른 풀이는 여기 a의 3가 5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3층 값이 주어져잖아요 근데 10층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7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네 그러면 공차가 2라는 걸 구해놨으니까 14가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9 요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요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자 공차가 6이라는 거는 계속 6이 커지니까 모든 항이 값이 다 다른 거지 값이 다 다르고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항에서 3뺀 거랑 세 번째 항에서 3뺀 게 절대값이 있는 게 같대 애초에 절대값을 빼버리면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6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양쪽에서 동시에 3을 빼줬는데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숫자 중에 절대값 마이너스 2랑 2랑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안에 값이 원래 오른쪽의 값보다는 작은데 요런 식으로 부호가 서로 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갖다가 더해보시면 0이 나온다는 거지 한 놈 부호 바꿔서 같다라고 놓든가 아니면 둘이 안에 게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0이라고 하든가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이렇게 A2 더하기 A3가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5를 구하라고 했지 얘네들을 갖다가 다 A5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는 A5에서 3층 내려온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A5에서 2층 내려오면 3층이 되는 거지 이게 6이라는 말인 거고 공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2A5-5D인데 공차가 6이니까 30 이게 6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A5 같은 경우에는 18이 되겠죠 여기 넘어오면 36이고 2로 나누면 18 따라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A3의 값이 주어져 있고 요 값이 나와 있고 A21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물론 계산을 해서 연립방천시 풀어서 노가다를 해도 되는데 가운데 값이 A의 3.5라는 걸 알겠죠 A의 1층과 6층의 중점이 그럼 3.5가 하나의 4인 거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2층에서 3.5까지 1.5층으로 올라간 거지 즉 1.5D를 더했는데 3이 커지네 그러니까 공차는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1반항은 2N으로 시작을 하고 2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2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42에서 3 빼는 거니까 3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를 또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A2의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식에서 A2로 다 표현을 해봐 A2에서 1층 내려온 거고 A2에서 4층으로 올라간 거고 이게 8인 거예요 그러면 A2라는 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전개해주면 이 넘어가 6이 될 것이고 3D 이렇게 남겠죠 여기서 이제 D가 2인 거를 뽑아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반항을 세우실 때 2N으로 시작을 하고 2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같은 풀이가 나오게 되겠죠 4번 문제를 볼게요 이 첫 번째 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의 8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4개의 10층에서 6층을 뺀다는 거니까 4층 차이가 마이너스 12다 그러니까 한 층에는 마이너스 3 차이가 날 거다 우리 공차를 알았으니까 1반항을 바로 한번 세워보시면 마이너스 3N으로 시작을 할 거고 8을 넣어서 3이 나와야 되잖아 현재 8 넣으면 마이너스 24 나오죠 플러스 27 이렇게 해줘야지 8 넣어서 3이 나오겠네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한 2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를 볼게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A1과 A4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2층과 3층을 구하래 그럼 얘는 2층이라는 거는 1층보다 한 층 올라갔죠 그리고 3층이라는 거는 이 4층보다 한 층 내려왔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1층에서 1층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얘는 4층에서 한 층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A1 더하기 A4랑 같은 거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2층 값과 5층 값이 주어져 있고 몇 층일 때 과연 0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2층에서 5층을 가는데 몇 층 올라갔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값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6 6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A의 5가 현재 10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0 되겠어? 공차가 2야 한 층에 2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5층을 더 올라가야지 0 되겠죠 현재 10이니까 그러니까 5층에서 5층 더 올라간 K의 값은 10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A3의 값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에서는 얘는 6층에서 4층 빼면 2층 차이죠 이게 10이라고 했으니까 D는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D가 6인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일반항 6N으로 시작하고 3 넣어서 8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10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요 그래서 6 넣으시면 2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공차를 구했을 때 일반항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3층 값을 현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6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냥 세 층만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층에 6이니까 18이 더 커지면 되고 8이랑 더해주시면 26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를 아시면 검토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8번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소수점 이용하지 않고 요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A의 3에서 D를 뺀 거고 얘는 A의 3에서 2D를 더한 게 24인 거니까 얘가 A2고 A5죠 그러니까 여기서 A3가 2개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D는 24 따라서 D의 값이 4라는 거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4N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3 넣어서 10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빼기 2 여기다 이제 6 한번 대입해 보시면 2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째항이 2이고 요거를 만족할 때 A5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 어쨌든 공차를 구해야 되니까 첫째항 더하기 8층 올라갔다 1층에서 그리고 3 곱하기 A3를 표현 한번 해보면 첫째항에서 2층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전개해주면 6 더하기 6D가 될 것이고 이렇게 넘어오면 2D 얘가 넘어가면 4 이렇게 돼서 D가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항 값이 2인 걸 아니까 5층 구하려면 4층 올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8 커지면 되니까 10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냥 일반화 세워 2N으로 시작을 하는데 첫째항이 2니까 1 넣어서 2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2N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5 한번 넣어보시면 A5의 값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얘는 1층과 3층이 나와 있는데 5층을 구하래 그럼 이 간격이 다 플러스 2D 플러스 2D 이런 거잖아 근데 8이 커졌죠 여기도 이제 8이 커져야지 그러니까는 18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1번 보세요 A13에서 11층을 빼 그럼 얘는 2층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층에 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1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첫째항이 주어졌어요 A2라고 첫째항이 나와 있고 이 두 번째 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7과 11의 가운데 값이 9죠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니까 그럼 A의 9가 10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9층 가는 데에는 8층 올라가는데 8이 커져 그러면 한 층에 1씩 커지는 거니까 공차가 1인 거죠 그러니까 A의 N이라는 말은 N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1러스 2나와 1가 플러스 A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10 한번 넣어보시면 1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일반은 안 구하고 아까 전에 공차가 1인 것만 구했으면 여기서 A9값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A10은 공차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1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이 말듯이 4D였죠 공차를 4번 8층에서 4층 빼면 4층 차이니까 그게 바로 28이다 그러니까 공차는 7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첫 장에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거에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 첫 장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얜 2에다가 2 더하기 D 얘가 바로 A2가 될 것이고 2 더하기 2D 이게 바로 A3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8D 얘가 바로 A의 9가 될 것이고 그럼 양변을 일단 2로 나누어주세요 여기는 1 플러스 4D 이렇게 나누어 줄 거고 얘는 계산하면 4 플러스 3D는 1 플러스 4D다 이렇게 얘 넘어오면 D 얘 넘어가면 3 이렇게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조건이 나와있고 이 조건이 나와있죠 그럼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풀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2가 5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5라는 값을 갖다가 여기 A2가 기가 막히게 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 A의 8이 17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층에서 8층 가면은 6층을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12가 커졌지 공차는 2씩 커진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8층에서 10층을 가려면 4가 더 커지면 되죠 2층 올라가면 되니까 1층이 2씩 커지니까 정답이 21 이렇게 풀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화를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보자면 이 첫 번째 식에서 내가 8층을 가야 되는데 현재 2층이에요 12를 더했으면은 6층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층이 2씩 커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넘겨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는가 그러면 좌변은 이제 6D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D가 2야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A2가 5에요 얘네 둘은 짬뽕에서 1번항을 구하면 2N으로 시작을 하고 2 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 그럼 여기에 10 한번 넣어주시면 21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한번 볼게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에 대하여 A2의 값을 구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조건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7의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등차중앙 첫 번째 개념 설명했던 거 그럼 A7이 0이니까 여기다 0 넣어 그럼 절대값 A의 6이 3이기 때문에 A의 6은 플러스 3이에요 하지만 여기 문제의 조건에 공차가 양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A6은 A7인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는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1번항 한번 세워보시면 3N으로 시작하고 7 넣어서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빼기 2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를 대입해 주시면 6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장과 공차가 같다 즉 A랑 D랑 같고 A의 5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의 3이 12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A의 3은 A 더하기 2D인데 D랑 A랑 똑같으니까 A 더하기 2가 12야 그러니까 공차든 첫째 항이든 3A가 12니까 다 4라는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4 그럼 4N으로 시작을 할 거고 첫째 항 공차가 같으니까 1 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1번항인 거고 5를 대입해 보시면 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5층에서 15층 가려면 10층 올라간 거죠 근데 20이 커지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D는 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1번항을 한번 세워보시면 2N으로 시작하고 5 넣어서 5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빼기 5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에다가 20을 대입해 주시면 3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19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등차수열에 대해여 A1이 마이너스 15래 절대값 A3랑 그러면 A4랑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공차가 0이라면 얘가 그냥 나와서 A3, A4랑 그냥 같다면 공차가 0인 거죠 그냥 같으면 그냥 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면 절대값이 있으면 좌변이 15잖아 우변도 15가 돼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 생겨버리죠 전부 다 공차가 0이면 A4는 마이너스 15일 거니까 여기서 적어도 공차는 존재는 하겠거니 0은 아니겠거니 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시면 절대값 A3랑 A4가 있을 때 그냥 나오는 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소리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A의 3 더하기 A의 4가 0인 거니까 여기서 가운데값을 잡아도 되고 A1을 통해서 표현해도 되겠죠 근데 A1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3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2층 올라간 거고 A의 4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3층 올라간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봐 마이너스 30 플러스 5D가 0이 나오는 거니까 D는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일반항은 6N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1 넣어서 마이너스 15레미 현재 1 넣으면 6이잖아요 마이너스 21 이렇게 마무리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7을 한번 넣어주시면 42에서 21을 빼는 거니까 그냥 21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20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첫째 항이 4라고 나와 있어요 A1이 4인 거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3D가 6이니까 D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2N으로 시작을 하고 1 넣어서 4 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마무리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4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8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X하고 4N-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근이 4 또는 N-4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알파보다 이제 베타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이제 뭐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더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 4, N-4 순서대로 등차수열인데 가운데 거의 2배 8은 이제 얘 양 끝에 거 더한 거다 따라서 N은 11이면 이걸 만족한다가 되니까 이 순서 맞는 거죠 알파보다 이제 베타가 큰 게 맞는 거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 여기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3가 되려면 우선 A의 1에서 마이너스 8인 거죠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식은 뭐 다 좋은데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보면 1, 3이죠 1층과 3층 사이의 관계 그리고 4, 6이면 또 두 층 간격인 거죠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2, A의 4, 마이너스 2, A의 6, 마이너스 A의 6이 3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이 앞에 게 2로 묶이잖아 그럼 A의 4, 마이너스 A의 6인 건데 한마디로 이거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봐주시면 얘는 A의 1에서 A의 3를 뺀 게 8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3층 빼면 그 마이너스 2D지 근데 얘 이 말뜻도 마이너스 2D죠 그러면 이 값도 8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2, 8에 16 이렇게 될 거고 A의 6은 13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공차도 알았고 얘도 알았으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4인으로 시작을 할 거고 6을 넣으면 마이너스 24잖아 그럼 마이너스 24를 24를 더해줘서 0 만든 다음에 내가 필요한 13 더해줘야 되니까 37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4K 플러스 37이 0보다 작아지는 K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랬으니까 4K가 37보다 커지려면 K는 10보다 크구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K가 10일 때 내 최소값은 그래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등차수열의 이 10개년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풀어봤고 분석을 해봤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 등차수열의 합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쭉쭉쭉 이어선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이의 관계